네,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의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일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취급하고 이를 기부금품을 받는 방식으로 국채 발행에 의한 재정위기에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측과 협의했다면서 우리 당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주장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 소득수준 하위 70%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취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내용의 시정연설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 측에서 여당과 협의했다는 내용의 예산안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예산심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는 아무런 내용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과연 여당과 협의했다는 내용의 예산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 측 예산의 처리 방향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금일에는 오늘은 대통령을 수행하는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오후 4시로 회의 시간을 정해달라고 해서 저는 흔쾌히 동의해서 금일 오후 4시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금일 오후 12시 22분경 기재부 2차관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 보고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보고할 수 없다라고 일방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면서 정부 측에서 예산심사를 독촉하면서도 도대체 예산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예산심사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예결위원장에 정부와 여당 측에서 심사 요청을 하는 예산안이 무엇인지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안 심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이라도 다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까 그렇게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게 공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아래 공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를 갖춰서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보고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여당의 주장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 어떤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산 편성권은 정부 측에 있습니다. 편성, 정부 측에서 편성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증액하려고 해도 신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려고 해도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 측에서 지금 여당과 협의한 예산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확인시켜주면 저희들은 신속하게 그 예산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측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공개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추경안의 예산 총액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출된 추경안은 잘 아시다시피 7조 6천억 원입니다. 이 7조 6천억 원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총액을 확대할 것인지 확대한다면 얼마로 확대할 것인지를 명확히 산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산정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측에서 전국민 세대주에게 어떤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급할 것인지를 빨리 확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확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이면 확대한 부분의 재원조달은 국채 발행으로 할 것인지 예산 항목 지출을 통해서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정부 예산에서 10조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불용액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세출 예산의 항목 조정을 통해서 약 3조 원 정도를 반영해서 7조 6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왔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국채 발행 없이 예산안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채 발행 총액은 국채를 발행한다면 국채 발행 총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국채 발행의 일정 부분을 상쇄한다고 하면 즉 국민의 협찬금으로 정부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기부를 할 것인지 협찬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는지 또 협찬하는 기부금의 총액은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예상 규모와 예상하는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부가 지원 대상 100% 확대에 동의했다면 그 동의한 사정의 변경 여부가 무엇인지 사정 변경의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최초로 전 국민의 50%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70% 대상으로 늘려잡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100%로 바꾸게 되었다면 바꾼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인지 아니면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되어도 더 이상 이러한 지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때는 지원금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소비 촉진 및 소득 보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재난지원금을 상위 30%에도 확대한다면 이분들에게도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부금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세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최소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이러한 세법 개정은 이번 예산 처리에 부수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 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추경안 처리 이전에 이 법률안 개정이 선행되어야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국채 발행에 대응해서 예산 총액을 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세법 개정의 계획과 그 개정안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기부금을 납부한 국민에게 해당하는 환급 방식은 이것이 세액 공제인지 또는 소득 공제인지 공제율은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인데 세금 환급은 국민 개개인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세금 환급이 개인당 이루어진다면 가구원 중 누구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을 해 줄 것인지 세대주인지 또는 다른 사람인지 또는 안본비례로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두 번째, 상위 30%에는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환급을 받게 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은퇴한 자산가에서 건강보험 기준의 상위 30%인데 실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세번째, 평소 기부를 많이 해서 기부금 공제 한도가 초과된 국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는데 기부하고 환급받는 국민은 연말정산에서 현금으로 환급을 받는 것인지 환급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방식과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국가가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없는데 근거법령을 만들려면 결국 이 법률도 개정해야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전국민의 몇 퍼센트가 기부할 것인지를 그 예상 근거를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또는 다른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정부에서 예상한 바 대로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협찬받을 총액이 정부 예산과 달리 부족해진다면 재정의 상당 부분이 악화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벌충할 것인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기부 권고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즉 상위 30%를 대상으로 기부를 권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부를 해서 협찬금을 받을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기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기부 의사 결정을 표시할 시한을 정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이미 받은 이후에도 반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미리 지원금을 받을 때 기부 의사 표시를 해서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일부 기부가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았는데 50만 원만 기부하겠다 이런 방식도 가능한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국민 기부를 받는 특이한 사례인데 이것이 회계나 기금에서 세입처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회계나 어떤 기금으로 세입처리를 할 것인지 그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지 이 법률도 개정사안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수법안에 해당되는데 이 개정안도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재부 관계자가 보고를 하러 오면 4시에 이 모든 의문사항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니 내일 오전 10시까지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와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